어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진행하네요 후 거짓다 를 Pentax 음... 또 대만의 오면 오셔야 되니까 오시기 때문에 중국어를 혹시 들어오신 게 있으신지 또 제가 듣게 있는 중국어 노력을 한 줄 안다고 들었는데 어느 분이신지 어... 그럼... 한팔에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중국의 해파이어의 이 곡을 신청해 드릴게요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나 쥐어 지샤 비샨 타워 쉿 아아 준비해 할아버아 네, 그러면 제가 OST를 같이 재윤과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,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에 준비한. 저희 둘 다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저거의 대인, 나는 저거의 사랑. 이렇게 힘을 둥다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이 노래 OST, 이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서, 그래서 같이 지휘영이 같이 카피를 하게 됐어요. 근데 또 마치 여기서 부를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. 이 노래, 제가 한편을 듣고 제가 생각해서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몇 년을 시작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. 정말 정말 기대되네요. 그리고, 이 노래는 정말 좋은데요. 그럼 우리의 척추 규씨를 위한 어떤 특별 그런 표현을 도와야 하나? 인생의 분홍을 좋아하는 게 중국인들도 특히 잘 부르시고 또 밖에도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은 내일 홍배인 대상에서 본인에 있어서 특별하게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저희가 뮤직비디오나 이런 영상을 보면, 풍청댄스인데, 국들마다 좀 너무 흥분이 되는데 너무 대단한 댄스인데요. 혹시 볼 수 있을까요, 님? 네, 물론입니다. 저희가 풍청댄스는 물론 저희의 모든 것을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문제야, 혹은 지지, 랜지, 공헌을을을이요. 저희는 다이원 장소에서 를 보내고, 모두 저희에게 다이원을 Trustees으로 연습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연습기간동안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? 네 어 일단 저희가 공차 댄스를 보시는 K.O. 인트로때 바로 나오잖아요 그 인트로를 처음 맞추는데 안무가 아무래도 저희끼리 화학을 잘 맞아야 하는 안무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께 조금 더 공차장 연습을 해보니까 좀 길게 걸렸지만 먼저 이렇게 췔고 싶어요 이렇게 췔고 싶어요 이 안무가가 그녀의 무대는 딱 알고 있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저희 팀의 안무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이 안무가 정말 완벽한 안무가 그래서 저희 팀의 안무가 정말 무섭게 잘 알아볼 수 있는 안무가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은 시간을 주는데 하지만 지금 시작을 만들어낸 완전히 한국의 공연을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 기다려주셔서 너무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공연을 가진 것 같네요 한국에서 한 번 더 궁금해하셨을까요? 네, 또 대만에 와서 또 홍대계는 대상을 중북료를 하고 이제 구종설이 다가와요. 혹시 이제 중앙권의 구종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는지 한국 구종설과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? 혹시 아세요? 어, 한 번 저희가 듣긴 했는데 확실하게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서 다음엔 한번. 제가 기억하는 중앙권의 설은 되게 화려하고 불꽃놀이도 팡팡 터지고 그리고 축제 분위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다 같이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설을 즐겨보고 싶어서 이게 마무리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의 주인공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오늘의 주인공을 하고 싶습니다. 이 시각 세계에서 한국의 주인공을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